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목표로 했던 회사에 겨우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도서관 생활만 하던 저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 왜 지옥철인지 최근에서야 경험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은 생략하고 최근 저에게 있었던 일들만 딱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집부터 회사까지는 환승 없이 총 17개 역입니다. 자면서 가면 딱 좋은 동선이지만 보통 제가 타는 역이면 이미 자리가 없어서 저는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곤 합니다. 월요일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제 정거장쯤 갔나? 이날은 운이 좋아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가 구석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라 더 피곤하기도 하고 일찍 앉은 김에 잠을 청했습니다. 한 다섯 정거장쯤 더 갔을까요? 뭔가 불편해서 잠에서 깨워보니 웬 옆자리에 아저씨가 다리를 벌리면서 계속 무릎을 미는 겁니다. 자꾸 밀길래 짜증나서 저도 밀려고 힘을 주었는데 더 닿기만 할 뿐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깐 눈을 감고 있길래 제가 톡톡 치면서 깨웠습니다. 저기요 좀 안 미시면 안 될까요? 어 잠결이라 그랬나 보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시고 다리를 오므리시더라고요. 잠결에 그러셨나 보다 하고 다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두 정거장도 안 가서 또 다리로 계속 미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인상 쓰시면서 일어났었는데 100% 이 아저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깨워봤자 반복될 것 같고 짜증나서 그냥 일어나서 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별일 없었고 수요일에는 비어있는 자리는 있었는데 웬 돼지 같은 남자 둘이서 대놓고 쩍벌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넋 놓으면서 가고 한 명은 휴대전화기 하고 있었는데 잠결도 아니고 일부러 저러고 가는 것 보면 진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덩치가 크면 더 오므리면서 가기는커녕 진짜 출근 시간에 저러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쩍벌남들이랑 몸이 닿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서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근처에서 자리가 나긴 났는데 쩍벌남은 아니고 웬 중년에서 할아버지 사이로 보이는 남성분이 옆자리에 민소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안고 오늘도 서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근무 중에 거래처 미팅건이 있어서 회사 차장님과 같이 외근을 갔습니다. 차장님은 참고로 업무 갑질이나 이런 게 없는 분입니다. 근무 시간에 담배를 오래 피우시는 것 말고는 아주 조용하고 신사적이셔서 이만하면 아주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었지요. 외근 가는 길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와의 미팅도 잘 끝나고 시간을 보니 퇴근 시간이라 같이 현장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 같은 열차에 타게 되었고 차장님과는 서로 반대편에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앞을 보니 또 쩍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쩍벌남은 다름 아닌 회사 차장님이었네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신사적이신데 제가 혐오하는 쩍벌남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았네요. 제가 지켜본 결과 주로 40대 이상인 분들이 많았고 20, 30대 분들도 가끔 보이긴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쩍벌남을 자주 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요새 유튜브에 불량 오토바이들을 신고하고 잡는 분도 계시던데 누가 지하철에서 이런 쩍벌남들한테 한소리해주는 유튜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분 생긴다면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쩍벌하시는 남자분들께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시는 거죠?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오므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민과 과자는 씹어버리자